1. 인형을 떨어뜨려 놓지 못하고 1. 인형을 떨어뜨려 놓으려 하면 엘린은 돌려줄 때까지 미친듯이 소리를 지낸다고 합니다. 헬린은 증거 영상을 보냈습니다. 헬린은 자신의 딸이 위글스와 단둘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주길 바라며 파코와 체스터에게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파코는 남편이 없어지고 혼자 남은 헬렌이 복종되어 꼭 가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헬렌의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두 사람은 헬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에 노크를 해보는 파커 문이 열리고 헬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헬렌 헬렌은 딸이 인형을 지하실에서 찾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헬렌은 딸에게서 인형을 뺏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엘린은 문을 잠궈놓고 하루종일 인형과 방에 있는다고 합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찾는 엘리 체스터는 엘리가 음식으로 무엇을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엘리의 방 앞에 도착한 체스터 엘리는 인형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고 인형은 먹이를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방에 또 확인 wichtig 연양을 받은 hearing 엘리의 방에 있는 아르바이 목소리를 듣고 방으로 가보는 파커 파커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파커는 체스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두 사람 파커는 체스터의 울부짖음에도 그저 아이가 음식으로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체스터는 무언가를 확인하러 갑니다 체스터는 인형을 확인하러 방으로 갑니다 체스터는 인형을 확인하러 방으로 갑니다 인형을 확인해보는 체스터 결국 체스터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체스터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인형이 엘리의 옷방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형은 음식이 없다는 말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화가 난 인형은 엘리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잡아먹혀 벌린 엘리 인형은 방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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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체스터 두 사람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방안에 엘린은 없었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파커 인형은 헬렌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헬렌에게 다가가는 인형 헬렌은 이미 인형에게 잡아먹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따라오는 인형 두 사람을 따라오는 인형 두 사람은 간신히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